이 망하면 다 너때문이야. 알겠지. 해가 많나와봐. 너 강태야. 간다. 갑니다 여러분들. 해완까게. 맹호. 맹호만 까겠습니다. 맹호만 까면 되죠 이거. 자 보상 아이템. 첫번째. 어 태감 나왔다. 첫번째 태왕의 장갑. 두번째. 태신. 자 스베누. 요대. 자 태갑 두개째죠. 태왕의 장갑. 스베누. 아 태갑 세개째입니다. 태갑 네개째. 야 이거 잠깐만. 자 제가 선택의 기회를 드리죠. 편명님. 어떠세요. 이쯤 돼서 이제 그 직접 한번 까보시는 것이. 밑장뱅이 안 통하나 이거. 제기랄. 은상자 갔다가 한번 돌아오자고. 알겠습니다. 은상자 까는거 보고. 그러면 가나 한번 보고. 잘 보세요. 경험치 두루마리 상급. 은상자 한개. 자. 식량. 은상자 두개째. 짜. 여의다라니부 제조서. 자. 판단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습니까. 현명님. 제. 도로. 한번. 현명님께서 까보시는게 어떨지. 제가 이제 재물은 다 받쳐놨어요. 이거 까면 무조건 태감 나와. 현명님이 까면. 태감 나와. 쭉 까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쭉 까면 태감 나온다니까. 현명님이 까면. 음. 어때. 이미 강을 얻었다고. 제 얘기를. 아닙니다. 갑시다. 계속 갑니다. 젊개다 한번 보고. 아까 나온 여의다라니부 제조서를. 받쳐보죠. 젊개 보기. 따.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저거는. 자. 계속해 까고. 요대. 오늘따라 현바닥이 좀 길다고. 자 요대 두개째. 몇개 남았는데. 두그라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네개 남았죠. 인마. 네 안된다. 어허. 나 이거. 인마 안된다. 아. 나 이거 두개 남았네. 자.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현명님. 네. 마지막 기회를 드리죠. 한 번 남았어요. 이거 딱 가면 태갑 나온다 이제. 제가. 마지막 기회를. 아직 본 캐릭터가 테마가 있다고. 하. 이거 마지막에 태갑이야. 느낌 왔어 이거. 마지막 이거 태갑이야. 갑니다. 하나. 트리. 투. 원. 테마. 쉬야. 어. 마지막에 태갑. 태. 황해장. 갑. 어. 태갑 나왔네요. 하. 참.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본 캐릭터랑 테마는 어떻게 아나요 이거. 야. 어떻게. 투브가 한개도 안나오네. 심하다 오늘. 투브가 한개도 안나와. 마무리샷 가자고. 본 캐릭이랑 테마까지. 망하려면 깔끔하게 망하자고. 자. 그러면은. 테마사랑 본 캐릭만 깔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어차피. 영생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욕을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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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 한 100명이 먹을 욕을 저 혼자 다 먹었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영생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 한두 마디 더 욕먹는다고 해서. 음. 오늘 좀 혓바닥이 길죠. 음. 이게. 그. 음. 뭐 안. 뭐. 욕을 먹는다고 해서. 자.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는걸로 장난 못치겠다. 이거는 아니 사슴들 먹이 좀 줄라 그랬거든 아 이건 차마 장난을 못치겠어. 내가 아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현병님. 앞으로 하시는 사업과 가문의 번창과 대대손손 편안하게 먹고사실거에요. 여기에서 일단 아군을 다 이 태왕이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대대손손 편안하게 먹고사실거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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